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한 것이 범죄자와 깜뿌먹은 한동훈. 한동훈과 박근혜의 이런 참 웃지 못할 연대라고 해야 되겠죠. 참 희한한 그런 꼬라지를 보면서 참 만감이 다 교차합니다. 글쎄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러나 싶기도 하죠. 한동훈 참 다급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저건 좀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그리고 박근혜는 배알도 없나? 글쎄 불과 몇 년 전에 자신을 감옥에 쳐넣었던 놈 아니야? 야, 그런데 이렇게 헤에 웃으면서 만난단 말이지? 야, 대단한데?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비가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제가 볼 때 박근혜도 한동훈도 참 둘 다 비비는 좋은 듯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조국 혁신당의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자, 오늘 조국 혁신당이 두 차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 차례는 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또 오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약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공약을 발표하고 그 공약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는 이런 순서를 가졌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외신기자협회에서 한 발언은 사실 제가 볼 때 크게 눈에 띄는 발언은 없습니다. 외신기자들이 조국 대표를 상당히 긁어댔어. 아픈 대로 꼭꼭 찔렀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을 올렸다고 그럴까요? 경상북식 표현으로 하자면 야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조국 당신 한동훈 혹은 윤석열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배배 꼬아가지고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복수죠? 한동훈이 전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윤석열이 아무런 잘못은 안 했는데 처벌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복수지. 그렇다면 복수 운운하는 사람은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잘했다는 말인가? 그러면 한동훈하고 윤석열 저 범죄 행위를 그냥 눈뜨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건가? 이걸 왜 복수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예, 수구적패 애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하고 그 개혁의 방해 세력들, 아니 개혁을 방해했던 자들을 치우려고 하면 복수 운운합니다. 복수 같은 소리야 하네. 자, 그 복수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살아나왔던 자들이 누구다? 예, 첫째 조중동이고요. 둘째 검찰, 셋째 국정원입니다. 복수 프레임을 자꾸 물고 늘어졌어요. 정치 보복 운운하면서. 사실 이들은 이런 프레임이 아니었으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일찌감치 목이 날아갔어야 됩니다. 지들이 당해야 될 때는 정치 보복 운운하면서 그래서 개혁의 칼날을 피해가고 지들이 권력을 잡으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목을 조였지 않습니까? 정치 보복? 정치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조중동한테 먼저 잣대를 들이대고 국힘당한테 잣대를 들이대고 한동훈, 윤석열한테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검찰의 보복극 아니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검찰의 보복극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하나같이 환호 자격했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데 보복 프레임이라니. 그러니까 외신기자들 중에도 기레기들이 많은 거지 뭐. 그리고 국회로 돌아와서 조국 대표가 이번 공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공약은 바로 뭐다? 검찰청 없애버리겠다. 검찰청 없애고 기소청 만들겠다. 이러니까 곧바로 또 지금 조중동에서 보복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옵니다. 여기에 부하 내동하는 놈이 있죠. 누구? 강이천. 한겨레 강이천. 한겨레 강이천은 뭐라고 지금 떠버리고 있습니까? 복순이, 연장전이니 이런 개소리를 떠들고 있죠. 복수, 연장전? 진짜 이 개새끼 아닙니까? 강이천? 뭐 이런 게 인간이라고. 아이고 한겨레 빤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한겨레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이 만행들. 그거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한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복극이라는 말을 왜 안 합니까? 그런데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는 건 보복극이라고 한다고? 그래. 조중돈도 아니고 한겨레에서 한다고? 한겨레에서 그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상황을 다 보고 있으면서 그걸 떡하니 칼럼으로 실어준다고? 그딴 새끼가 논설위원이라고? 아이고 진짜 주먹이 운다. 답답하고 열이 받는데요. 오늘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발언부터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검찰청과 기재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바꾸고요. 기재부는 기획예산처하고 재정부하고 분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획기능과 예산기능과 재정기능이 통합돼 있으면서 지들 멋대로 정말 월권을 아무렇게나 행사해도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 지시도 쌩가는 이런 희한한 부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선 전에 지난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지원금 줄 준비하라고 그거 세수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쓰고 남은 돈 세수 잉여금을 가지고 지원금을 주려고 하는데 그 지원금 못 준다고 땡깡 부렸던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땡깡 부렸던 게 기재부죠. 그런데 딱 정권 바뀌자마자 59종가 되는 돈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게 기재부예요. 그게 인간들이야? 그게 재정건전성이야? 재정건전성이 그 몇 달 사이에 확 바뀝니까? 기재부 새끼들, 이 개 같은 새끼들은 지들이 할 말 없으면 재정건전성을 떠듭니다. 마치 검찰이 툭하면 법과 질서, 법리를 떠드는 것과 똑같죠. 지들이 법과 질서, 법리를 개 작살내고 있으면서 지들 뭔가 하고 싶을 때는 법리니, 질서니 이런 것들을 주워삼고 떠버립니다. 똑같은 것이 기재부죠. 지들이, 예산은 지들이 제일 함부로 쓰면서 지들이 재정건전성을 망치는 주범이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위반하고 어기기 위해서 개기기 위해서 쓰는 말이 뭐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는 거죠. 진짜 이 사식기들도 하나같이 딱 뺨을 후레 갈겨야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기재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돼.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했었어. 그런데 이거를 박근혜 때, 이명박 때 합쳐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수구적폐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으로 한 발짝 나가면 수구적폐들이 어떻게든 간에 정권을 뒤집어가지고 다시 과거로 나라를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어떻게? 예, 인적 청산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두 차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국회의 공약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바꾸고 검사의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때는 그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검사장 직선제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이게 이미 한 번 하기로 했죠. 하기로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예, 박병석 때문에 안 됐습니다. 박병석이가 후지 쪽밖에 안 되는 합의서 되면서 이런 짓을 했죠. 지가 책임지지도 못할 합의서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떠들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박병석이라는 애도 머리털을 다 뜯어 뽑아버려야 돼. 자, 조국 대표 이렇게 검찰 관련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관련된 공약도 나왔습니다. 예산권, 재정운영권을 가지고 전행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악행.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부처를 분리하겠다. 심지어 경제부총리라는 개념을 없애겠다. 경제부총리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들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 그래도 힘이 센데 부총리까지 돼 있으니까 더 힘이 센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이거 없애버리겠다. 사실 헌법학적으로 보면 부총리 제도라는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국무총리는 국회가 동의를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입니다. 그런데 총리를 보좌하기 위해서 또 부총리를 둔다고요? 사실 그게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내각제 국가 같으면 부총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각제 국가가 아니에요. 따라서 부총리가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면 만약에 국무총리가 없을 때 국무총리를 대행하는 순서, 대행 순서만 정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왜 부총리를 만들어두죠? 예, 없애는 게 맞아요. 이게 옥상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획재정부가 지 멋대로 전행을 휘두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총론인데 대통령한테 계길 수 있지.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까지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참 기획재정부 장관 진짜 못됐더라. 어떻게 문재인 정부 퇴임하니까 곧바로 59억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돈 뿌릴 생각을 하니. 문재인 정부에서 몇 달 먼저 지원금 주려고 했는데 죽어도 못 주겠다. 조세인여금을 가지고 뿌리자고 하는 거를 그걸 굳지도 못하겠다고 땡깡 부리던 것들이.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낙연이에요. 그게 다 홍남기죠, 홍남기. 홍남기 다 이낙연이 끼워넣은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정세균이에요. 정세균이 얘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예, 김부겸이에요. 국무총리 3명.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3명. 이 사람이 제일 문제였던 거예요. 이들이 홍남기고 이런 애들 개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나 다름없어요. 이 새끼들이 이거 믿고 설친 거야. 자, 제대로 된 국무총리 같으면 거기서 야단을 쳐야 정상이에요. 야, 부총리 너는 눈에 비는 게 없냐? 아무리 정권 교책이지만 너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놈이야. 옷다대고 네가 개기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니들이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다음 정부에서 복귀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일단 자리 내놓고 나가 라고 하는 게 맞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정긍긍하면서 아휴, 진짜 아휴, 자, 그리고 국정원 개혁도 제시랍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이 옛날에 무소불위의 국정원으로 슬슬 돌아가고 있다고 하죠. 음지의 세력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국정원을 과거 의무란 집단, 정치적인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심지어 시민단체를 사찰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딱 걸리는 아주 의무란 조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도 개혁을 해야 되고 감사원도 개혁을 해야 되고 다 개혁해야 되지만 제도적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다? 인적 청산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제도적 개혁을 안 해봤습니까? 우리 제도 다 바꿔봤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도 만들어보고 세월호 특정의도 만들어보고 세월호 특검까지 만들었어. 그런데 다 뭐야? 말짱 도루묵이었잖아요. 사실 그것만 돼도 그 정도 한두 가지만 됐어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었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돼. 왜 안 됐겠어? 인적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도 당연히 바꿔야죠. 하지만 제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인적 청산.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고요. 썩은 살은 절대 세살이 돋지 못합니다. 피고름은 짜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이 피고름들 이제는 짜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들을 놔뒀더니 얘들이 민주주의를 악용해서 민주정부를 향해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속 터지네. 원래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조국 대표의 국회의 인터뷰, 국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요. 먼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쭉 그냥 조국 대표의 발언 제대로 듣진 않고 쭉 와버렸네요. 자, 지금이라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종식에 공감하며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잇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검찰개혁입니다.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 잡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뤄내겠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여 검찰을 공소재기 및 유지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습니다. 수사 준칙, 검사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용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또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반드시 관찰하겠습니다. 수사 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정원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분과 대공수사 직무를 삭제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은 단 한 건의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정치 보복에 거대한 서막을 연바했습니다. 또한 기자로 위장하여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하여 2급 센터정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하여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 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하나,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셋, 국정원 예산이 집권 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원 개혁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이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철저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전과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전직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아예 대통령의 돌격대,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어 정권이 지목하는 사람을 물고 뜯고 활키웠습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은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개정을 통하여 감사원의 헌법상 지휘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행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찰개혁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철치,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 참사, 검경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수사지휘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이성균 배우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우선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습니다. 이어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민의 일상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위에 군림합니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지시조차 뭉갤 수 있다는 오만함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2022년 초, 초가 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들일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조차 재정건전성이라는 전가위 보도를 이용해 거부했습니다. 그랬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59조 원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3개월 사이에 달라진 건 정권교체뿐이었습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은 부처위의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습니다.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권력을 분산하겠습니다. 이어 예산편성지침 사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정책의 예산성과관리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는지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증진했는지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이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실로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이며 민생과 경제와 평화가 좌우될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단호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행동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조국을 혁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 대표의 연설 들으셨습니다. 댓글 보니까 좀 이상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법무부 장관할 때 권한이 있을 때 하지 왜 안 했느냐. 법무부 장관 얼마나 하셨나요? 조국 대표가. 100일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나갔죠. 그 100일 동안 조국 물러나라고 조국이 물러나야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떠버렸던 애들이 있어요. 쟤 누군지 알아요? 그게 정세균이고 그게 이낙연이었습니다. 아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요? 조국을 왜 이렇게 못살봐 먹어서 안달이야? 아 정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25만 원 선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다고요? 누가요?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그리고 한동훈 얘네들이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민주진보진영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걸로 그걸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개소리 떠드는 사람한테 우리 흔들리지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일찌감시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적들의 준동에 부하 내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우리는 걸러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